이걸로 이거를 아이고 이거 안녕 안녕 아니 아까 연우도 박스로 들고 오더니 아빠까지 아니 딱 너가 노래방 얘기하는데 아빠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보세요 딱 코너 사이즈 안 나옵니까? 연우야 근데 연우는 왜 노래방에서의 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? 전 거기가 조금 해서 집중이 잘 됐어 집중이? 그리고 관정도 잘 나오고 너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 저리가 일로와 저쪽 거 뜯어 빨리요 빨리요 내가 널 이길 수가 없다 일로와 아 직접 한대요 응 똑비죠 오빠가 이제 그렇지 하나씩 뜯어가지고 어이구 잘한다 아이들이 꾸며줘야죠 잘 안된다 아이고 똑똑해라 어머나 그렇죠 이렇게 좀 문질러줘야 저걸 어떻게 알았지? 제가 이거 도와줄게요 응 도와줘 됐어 이게 더 있어요 오케이 또 갖다주세요 계란판이 왜 들어가요? 딱딱딱 자 완벽하다 도 그렇지 이거 이렇게 짧다 좀 더 그렇지 저금통 열었어 저금통을 지금 돌려서 연 거예요? 어머 아 코인노래방 가려면 동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와 와 노래방 올라갔잖아 얼마나 흥이 있어요 오케이 연어가 붙이고 싶은데 붙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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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 사진 아빠 사진 지쳤다 엄마 마지막 호인노래방 하면 오다? 아 나ист